보글보글 요리놀이 와 보글보글 요리놀이 요즘 틱톡에서 엄청 핫하다 안녕하세요 어? 남변장? 야 오박퀴 뭐하냐? 오 웬일이야? 요즘 틱톡에서 핫한 놀이 할라 그랬지 혼자? 나 혼자도 잘 놀아 오 이게 뭐야 나 이거 알아 가스렌지에 올려서 물 끓이는 거 맞지? 어 맞지 놀이하는 것 같은? 와 재밌겠다 한번 해봐 봐봐 슈욱 물 넣고 누르면 보글보글 소리랑 같이 이렇게 물이 올라와 우아지? 진짜 신기해 스티커로 붙여볼까? 스티커로 슉 뛰고 앫 이긋긋.. net.엔 투 Did 오 예쁘다 이거 이거요 President & Jyoon 우린 이거 보고 또 뭐지 오 롤리팝 롤리팝도 이런게 꾸미고 핫도그도 꾸미고 또 치킨도 꾸미고 아 치킨 먹고 싶다 짜잔 예쁘게 꾸며기 완성 완성 이제 진짜 요리할 건데 이 중에서 너 뭐 먹고 싶니? 저녁으로 먹고 싶은 거 있어? 엄마 난 저녁으로 짜장면 먹고 싶어 응애 응애 아 그래 우리 애기 짜장면 먹고 싶구나 엄마가 짜장면 해줄게 네 엄마 기대 준다 응애 응애 물을 넣고 어 좀 많이 났나? 응고제를 넣어서 녹인 후 응고파우더 다 녹았으면 이 컬러 액체 풀로 면 만들기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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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오 이걸로 쭉 짜버리면 이렇게 면이 된다 면이 됩니다 이렇게 한 곳에 가만히 오랫동안 있으면 꼬불꼬불하게 되지요 이게 굳는 거야 응고자 때문에 신기하지? 우와 신기하다 엄청 길게 만들어 많이 먹을 거지? 많이 먹을 거예요 응애 응애 엄청 길게 만들고 들어 올리면 오 면 완성 접시에도 응고제 물을 좀 넣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면을 넣어줘야 돼 그래야 계속 굳어있는 상태로 있어 그냥 물에다 넣으면 안 됩니다 오 짠 짜장면 완성 엄마 계란으로 해도 올려주세요 응애 응애 어 우리 애기 계란후라이 먹고 싶구나 그럼 엄마가 해줘야지 얘가 흰색깔을 넣고 오 이거 진짜 계란 흰자 같아 그다음 계란 노린자 색깔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수르륵 채워주는 게 너무 재밌어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걸 냄비 안에 슉 넣어주는 거야 보글보글 슉슉슉 넣고 흔들어 원래 국차를 이용하는 건데 난 이게 더 편한 거 같아 해주면 이게 나중에는 떠오르거든 떠오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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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오르면 나는 빠져줄게요 하고 조금 놔두는 거야 조금 놔둔 다음에 이제 뒤집어 볼까 쪼그러든다 우와 하나 둘 셋 오 계란 짜야 됐다 와 진짜 계란 같다 오 진짜 계란 같네 실제 같아 미니어처 계란 엄마 새우도 만들어주세요 응애 응애 어 새우? 새우가 어딨어 새우가? 이거 새우 아니야? 그러네 새우도 만들어줄게 새우는 검은색 눈동자를 채워주고 우와 진짜 같아 오케이 그럼 안쪽은 노란색으로 채워줍니다 채웠고 그 다음에 이 주황 색깔로 채워볼까요? 주황색이랑 빨강색을 섞어가지고 할게요 그라데이션 되게 흔들흔들 오케이 넘어집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은고제한테 시간을 주고 흔들흔들 그럼 이 틀 안에서 작아진다? 보이지 보이지 어? 떼어졌다 그 다음에 떼버려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잘 된 것 같아요 새우도 완성 와 저녁 다 됐다 이제 저녁 먹자 엄마가 소시지랑 어묵도 만들어 주세요 응해 응해 맛있을 것 같아요 응해 응해 소시지랑 어묵도 그래 엄마가 만들어 준다 아 좋은 생각 났다 무슨 좋은 생각? 이 트레이에 여기다 다 넣은 후 눈 감고 뽑아 그럼 내가 막 만들어 줄게 그 뽑은 거 오 재밌겠다 재밌겠지 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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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감고 뽑으라는 거지 아 매운 고추나 피망만 안 나오면 돼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매운 고추잖아 아 아하하하 맵찔인데 매운 고추 나왔다 하하하 줘봐 엄마가 맛있게 만들어 줄게 아 엄마 안 만들어 줘도 되는데요 응해 응해 응 아니야 만들어 줄게 건강해야지 매운 고추를 소시지를 옮는 후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위를 치워 줍니다 그럼 여기 손을 맞는 후 붙나는 후 요거는 눈 감고 뽑아 주셔야돼요 오케이 됐으면 쳐주고 오 예뻐 예뻐 다음에 보글보글 키고 넣어줄게요 오 떠오른다 떠오른다 오케이 다음에 앞에 잘 됐을지 둘 셋 오 잘 됐다 뚜껑 닫아주고 좀 기다리겠습니다 매운 고추 완성 오 맵겠다 하나만 있으면 섭하죠 두 개 다 완성 하나 더 뽑을게 이번엔 진짜 괜찮은 걸로 그래 하나 더 뽑아 만드는 거 재밌네 없습니다 제발 소소지 뭐야 뭔데 뭔데 아 피망이다 피망 아 내가 싫어하는 것만 나와요 엄마 응애응애 아 응 어쩔 수 없지 다 몸에 좋은 거란다 응애응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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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루루 넣어주면 소시지 아 아들 자 아 소시지 섞어주기 이게 색깔이 마블 되면서 더 찐같이 보이더라고 소시지 떠주기 소시지가 되는 동안 마묵도 만들어 줍니다 오 진짜 어묵 같을 것 같아 됐지요 아 음식이 다 돼가는데 아빠는 언제 오실까? 삐삐삐삐 여보 나왔어 여보 음 냄새가 좋네 뭐 맛있는 거 하나 봐요? 아 맛있는 짜장면 하고 있었어요 우리 여보 실력 발휘했네 너무 맛있겠는데? 너무 맛있겠죠? 손 씻고 오세요 저녁 다 됐어요 아 짜장면 좋아하지 내가 또 근데 여보 이건 뭐예요? 아 요즘 좀 기운이 없어 보이길래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봤어요 한번 먹어봐요 아 내가 또 이런 거 좋아하지 매운 고추 참 맛있어 보이네요 엄청 매워 물 매워? 매워? 물 물 물 물 우와 삽 cier 죽이다! 비키 물 물 millet 실제로 먹니까 아닙니다!